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읽을 작품은 김지수 작가의 참 아름다운 그녀입니다. 김지수 작가는 한국문학신인상과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단선하면서 문단에 등단을 했습니다. 소설집 크로마하프를 켜는 여자와 고독한 동반 푸른 그네를 냈었고요. 또 장편소설 나는 흐르고 싶다 목포아리랑 들꽃이야기를 발표했었지요. 지금도 꾸준하게 좋은 작품들을 창작하고 계시는 작가인데요. 오늘은 김지수 작가의 단편들 중에서 참 아름다운 그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상하시는 동안 편안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작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녀 김지수 미래와 진로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선박들이 돛을 달고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한결같이 불확실하고 불투명했다. 자신감이 바닥인 상태에서 자바탄 배가 순항선이 될지 난파선이 될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았다. 전공인 법학과의 복학신청을 하긴 했지만 나의 취미와 관심은 완전히 다른 분야에 기울어져 있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법전을 파고 저녁이면 충무로와 대학로를 기웃거리며 불면의 밤을 뒤척이다가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에게서 멀어지기로 했다. 실제로 절의 고도로 떠나보기로 한 것이다. 천지에 봄기운이 가득했다. 5월이 문을 열고 있었다. 어버이날이 코앞에 있었지만 카네이션 대신 간단한 쪽지 한 장을 남기고 배낭에 짐을 챙겨 용산역으로 갔다. 가장 먼 남행열차의 종착역에서 내렸고 소금기 가득한 목포 선창에서 배시간이 가장 가깝던 섬으로 가는 표를 끊었다. 어느 섬에 도착하기까지 나는 그 섬의 이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다. 배를 타본 적이 없었기에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했다. 나는 내가 아주 어린애라는 것을 깨달았다. 멀미가 그 구별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상풍파에 대해서 겪어본 적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상징 같았다. 당시에는 우리 또래의 무전여행의 유행이었으나 내 주머니 사정은 그다지 옹색하지 않았다. 술, 담배를 즐기지 않았으며 집안 형편도 나쁘지 않아 모아둔 용돈이 넉넉했기에 굳이 궁핍한 여행을 할 필요는 없었다. 이를테면 나는 중산층의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고 평생 처음 잠시 일탈을 한 셈이었다. 배를 타고 3시간이 넘게 들어간 그 섬은 풀초자가 들어간 이름에 어울릴 만큼 작고 빈곤한 어촌이었다. 내가 그 이름을 굳이 울리지 않는 것은 그 이름만으로도 아직도 가슴이 심히 저릿하기 때문이다. 내 자신이 하멜처럼 느껴지던 무지하고 긴 항해 끝에 마침내 배가 멈췄다. 남해에 별이 박힌 듯 점점이 떠있는 수많은 섬들을 지나고 또 지났는데도 배는 여태 바다 한가운데였다. 바다가 지구 표면에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체감되기도 했다. 하선을 기다리는 승객들이 몰려있는 부듬 멀리 마지막 기항지인 작은 섬이 보였다. 수심이 얕아 묻투로 건네주는 작은 도선이 다가왔고 몇 사람의 승객이 두툼한 널반지를 받쳐놓은 그 철선에 한 사람씩 옮겨 탔다. 도선은 물살을 가르며 마치 웅크리고 있는 검은 짐승처럼 보이는 그 외딴 섬을 향해 나아갔다. 20여 분 후 섬에 닿자 다시 그 널반지가 배전과 부두 사이에 놓여졌다. 도선이 심하게 요동치는 바람에 중심을 못 잡은 나는 하마터면 바다로 굴러떨어질 뻔했다. 그렇게 가뭇없이 사라졌다면 내 존재는 누구도 행적을 찾아내지 못한 판자 조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공포와 해방감이 소금기 머금은 바람이 머리카를 헤집듯 마음에 스쳤다. 난생 처음 겪는 혹독한 뱃멀미에 노란 위에까지 토해낼 때도 왜 이 생고생을 자초한 것일까 잠깐 후회도 했지만 육지에 발을 내딛자 젊음과 호기심 때문인지 이내 회복이 되었다. 눈앞에 농도 짙은 푸른 파도가 그만큼 맑고 강렬한 햇살과 얽혀 눈부시게 부서졌다. 그 너머 백사장과 먼지가 부욕해 일고 있는 비포장 흙길이 펼쳐졌다. 너무 짙어서 거무수레하게 보이는 숲과 낮은 산등성이들이 또한 그 뒤로 낮게 이어졌다. 다녀간 적도 없고 들어본 기억도 전혀 없는 곳인데도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원시적인 풍경이었다. 당장 식사를 해결해야 했고 당분간 묵을 곳이 필요했다. 우선 땅바닥에 닿을 듯 납작 엎드려 있는 가까운 부둑과 구멍가게로 들어섰다. 배표도 팔고 봉지과자, 공책이나 연필, 크레파스 같은 기초 학용품이며 양초, 국수다발 등 자파 물품을 대충 엉성하게 진열해 놓은 점포였다. 시커먼 파리떼들이 마른 오징어 묶음에 들끓다가 인기척에 우르르 날아다녔다. 다행히 숙소는 어렵지 않게 구했다. 나처럼 가끔 드나드는 외부 손님들을 대상으로 숙식을 해결해주는 민박집이 있었다. 마을의 맨 꼭대기에 있어서 전망도 좋았다. 낡은 고택이었으나 지붕에 오래된 푸른 귀화를 이고 위치가 높아서 청와대라고 불린다고 했다. 서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 섬에 왔는데 임시나마 청와대에 살게 되다니 재미있는 일이었다. 재미있는 일은 또 있었다. 한 블럭 떨어진 언덕배기 아래로 비슷하게 지은 작은 규모의 흑벽집들이 나란히 여러 채 있었는데 섬의 유일한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관사였고 얼마 잊지 않아 그 선생님들과 친해졌기 때문이다. 자취하는 두 여선생님을 빼고 나머지 세 선생님이 내 하숙집에서 식사를 해결했으므로 날마다 밥상을 같이 하게 되었다. 세 분 중에 두 분이 갓 부임해온 내 또래였고 우리는 곧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나는 선생님들에게 기타를 배우기도 하고 서로 소지한 책을 바꿔보았고 군대 다녀온 이야기로 공감도 나누었다. 이른 저녁을 먹고는 달빛이 가득히 차오르는 운동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편을 짜서 축구도 했다. 그들이 수업을 하는 낮 동안에는 나 혼자 섬을 해집고 다녔다. 5월의 섬은 곳곳이 꽃잔치였다.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들꽃들이 마당가에서 우물가에서 산개슬기나 골짜기에서 화르르 화르르 작은 불꽃처럼 피어나고 있었다. 특히 질퍼난 들과 논두렁과 묵정밭에 자조빛 연분홍 안개처럼 자욱하게 무리지어 피어나는 자운형은 그림처럼 환상적이었다. 가까이 들여다보면 토끼풀과 초롱꽃 망초꽃들이 섞여 있었지만 멀리서는 온통 몽환적인 자운형 꽃잔치였다. 하늘자락이 타오르는 듯 붉게 물들며 노을이 지는 저녁이나 하얀 해물어 둘러싸인 새벽역에 이슬을 털며 보랏빛 구름같은 꽃들판을 거닐 때는 이곳이 아마 천국인가 싶기도 했다. 그렇게 산야를 쏟아내고 무더워지면 바다에 나가 해수욕을 즐겼기에 이내 나도 섬사람들처럼 새까맣게 그을렸다. 한밤에는 언젠가 내가 연출하게 될 대본을 머리를 쥐어짜며 끄적였다. 그저 단순하고 잡념없는 나날이었다. 법전은 단 한 권도 가져오지 않았다. 1차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영장이 나와 군대에 다녀왔지만 나는 남이 지은 죄의 경과와 경중을 따지느라 평생을 법정에서 맞서는 직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다. 미래가 불투명한 예술계로 진로를 바꾸고 싶은 욕망은 아직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았다. 법관인 부친이 알면 크게 실망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게 뻔한 일이었지만 내 결심은 그곳에서 점점 더 굳어져가고 있었다. 어느 하루 모란이 지든 모두들 한꺼번에 사라졌다. 여름방학이 시작된 것이다. 그 전에 자운영 꽃밭도 진즉 고스란히 사라져버렸다. 쟁기를 짊어진 농부들이 한나절만에 밭을 갈아엎던 것이다. 방학이 시작된 날 오후. 선생님들은 모두들 막배를 타고 곧바로 각기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학교에는 정년이 가까운 노교사만이 남았다. 그러고 보니 고향이 이웃 섬인 그 노교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선생님들이 줄곧 섬을 떠나 육지로 전근 나갈 희망과 목표를 세우고 있었음을 상기했다. 개강이 아직도 먼데다 점점 복학할 의미를 잃어가던 나는 졸지에 홀로 남았다. 어차피 혼자 있어보자고 떠나온 길이었는데 막상 가까이 지내던 이들이 일시에 사라져버리자 외로웠고 사람이 그리워졌다. 자, 여기서 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빠뜨렸다. 의도적인 건 아닌데 그 소녀의 등장을 풀어놓을 마땅한 계기가 없었다. 저녁을 먹고 나면 백사장과 이어지는 학교 운동장에서 나와 선생님과 고학년 아이들이 어울려 편을 짜서 축구나 배구를 했는데 근처에는 늘 여자아이들도 몇 명 끼워 놀았다. 그 아이들 속에 그 소녀도 있었다. 작고 깡마른데다 유난히 새까매서 제 학년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고 부실해 보이는 아이였다. 체구 때문에 선수로는 끼어들지 못하는 아이는 멀찌감치 주변에 서 있다가 공이 바다로 굴러가거나 엉뚱한 곳에 떨어지면 얼른 주워다 주는 역할을 했다. 제 발밑에 주워온 공을 내려놓고 제 딴에는 힘껏 발로 차서 전달해 주는 것이었는데 헛맞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떼구로로 구르기 일수여서 아이들의 핀잔을 받았다. 외톨이었고 말수도 적었다. 내가 느낀 바로는 아이는 아주 심심해했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는데 아무도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 아이에 대한 나의 인상은 얼마 동안 그뿐이었다. 어느 날 그날따라 경기가 치열해서 노을이 지고 달이 환히 뜨도록 이어진 밤이었다. 아이가 공을 주웠는데 가까이 서 있는 나를 보고 발로 차려다 말고 그냥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네주었다. 마주 올려다보는 아이에게서 공을 받으면서 나는 한순간 깜짝 놀랐다. 무심히 내려다본 아이의 용모가 아주 또렷했기 때문이었다. 최종 목표가 영화감독이고 연극영화과로 편입학을 고심하고 있었던 나는 솔직히 자신이나 타인의 인물에 관심이 적지 않았다. 개성과 외모에 대한 미적 감각과 안목도 있었다. 조그만 꼬마 아이가 이처럼 매혹적인 생김새라니 한여름밤 백사장의 휘영청 차고 넘치는 푸른 달빛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 보였나 싶었다. 다음번에 다시 소녀를 만나게 된 나는 이번에는 유심히 살펴보았다. 나의 안목은 일시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었다. 자세히 뜯어보면 볼수록 소녀는 드물게 보는 개성적인 미모였다. 삐쩍 깡마른 홀쭉한 뺨에는 허연 버짐이 피었고 햇빛에 함부로 그을린 까맣고 누룩그레한 피부에 삐뚤어지게 잘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남루한 옷차림 자신감 없는 언사에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자세히 보면 볼수록 태생적으로 뛰어난 생김새였다. 굴곡이 매끄러운 계란형 얼굴 검고 크고 빛나면서도 어딘지 서늘하고 깊은 눈 반듯하게 빚어진 콧날과 윤곽이 또렷한 입술을 가졌다. 나는 일찍이 이만큼 완벽히 갖춘 용무는 보지 못했다. 자주 소녀의 얼굴에 눈길이 갔지만 자꾸 들여다보기가 민망했다. 선생님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린 후 학교와 운동장과 백사장은 텅 비었다. 마치 섬 전체가 텅 빈 듯했다. 방학 숙제에 골몰한 건지 아이들도 눈에 띄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선생님이 두고 간 기타로 서툴게 로망스를 뜯고 있는 내게 상춘이가 찾아왔다. 축구팀 반장인 6학년 상춘이는 체격이 우람하고 우락부락한 생김새처럼 성격도 거칠고 난폭했다. 걸핏하면 아이들을 두들겨 패고 말썽을 부려서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골칫덩어리였다. 선생님들도 그 아이와는 마찰을 피했다. 고집이 세고 우격다짐도 막무가내여서 당해내기 힘들었다. 아저씨 축구해요 상춘이 옆구리에 끼고 온 낡은 축구공을 손바닥으로 두들기며 말했다. 다른 아이들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러줬지만 이 녀석만은 굳이 아저씨라고 불렀다. 선생 자격 있냐? 아무나 다 선생인 거 아니여 라고 상춘이 다른 애들에게 씹어대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래 나는 군소리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방학이 끝나가고 있었고 대학 개강도 앞두고 있었다. 나는 그새 앞으로의 진로를 확정했고 이틀 후면 섬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운동장에는 상춘이 불러 모은 듯한 고학년 아이들 대여섯 명이 모여 있었고 동네 꼬마 아이들이 근처에 흩어져 놀고 있었다. 나만 어른이었으므로 심판을 막고 싶었으나 선수 숫자가 너무 적어 3대 4로 편을 갈랐다. 체격이 가장 큰 상춘이 상대편 주장이었다. 한낮이었고 해가 쨍쨍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렀다. 너무 더우면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됐으므로 큰 걱정은 없었다. 그러나 시합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생님들이 없는 경기에 상춘은 거침없이 성깔대로 놀았다. 그에게 나는 선생도 어르신도 아닌 것이다. 4대 2 스코어로 우리 팀이 이기고 있을 때 상춘이 결정적인 찬스를 잡았다. 상춘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힘껏 공을 찼으나 꼴대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다. 공이 굴러가는 쪽을 바라보니 그 까맣고 조그만 여자아이가 저만큼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다. 아이는 자기 쪽으로 굴러오는 공을 잡으려다 말고 씩씩거리며 거칠게 뛰어오는 상춘의 기세에 멈칫 뒤로 물러섰다. 성난 소처럼 뛰어간 상춘이 공을 집어들었다. 돌아서려다 말고 상춘은 냅다 두 손으로 공을 번쩍 들어올리더니 벼랑간 여자아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승부에 밀리고 있는 화풀이를 한 것이다. 소녀가 빗자루처럼 풀썩 쓰러졌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이들이 멍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고 나는 정신없이 뛰어가 아이를 안았다.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다. 나는 아이를 안고 양호실로 뛰었다. 그곳에 가면 뭔가 대책이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 두 옷이 나를 뒤쫓아 따라왔다. 교무실에는 다행히 방학 중 일찍을 도맡은 노교사가 있어서 서둘러 양호실 문을 열어주었다. 눈을 감은 채 죽은 듯 누워있는 아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던 노교사가 가만히 혀를 찼다. 괜찮을 겁니다. 불쌍한 아이예요. 은미라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늙었고 젊은 엄마는 계모라고 했다. 그처럼 마르고 병약해 보였던 건 아무래도 영양부족과 보호자의 방치였나 보았다. 마음 같아서는 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게든 거두어주고 싶었다. 생김새처럼 예쁘게 자라도록 지극히 보살펴주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대책 없는 망상이 아닐 수 없었다. 소녀가 슬그머니 눈을 떴다. 크고 까맣고 아이답지 않게 서늘한 눈빛과 마주쳤다. 어린 나이에도 사는 게 고단해서 그처럼 눈빛이 깊은가 싶었다. 나는 서울로 올라왔고 고시에 합격한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부모의 호소와 언지를 받고 일단 법학 공부에 정진했다. 몇 번의 낙방 끝에 겨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영화 연출과에 편입하겠다. 내가 쓴 각본으로 내 작품을 연출하는 감독이 되겠다는 꿈의 길로 마심내 입문한 것이다. 졸업을 하고 본격적으로 현장에 뛰어들면서 조금씩 실물을 익혀나갔다. 본의 아니게 변호사 출신이라는 후광이 입혀진 덕분인지 가벼운 언더그라운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점차 이름도 알려지게 되었다. 공부를 계속해 석사학위도 받았다. 목표가 뚜렷했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주어진 덕분에 점차 규모 있는 드라마와 영화의 조연출도 하나 둘 손쉽게 맡을 수 있었다. 내 영화를 제작하는 최종적인 꿈이 눈앞에 다다랐다. 그 사이 정년기에 이르자 작품 연출 중에 사귀게 된 유명 탤런트와 결혼도 했다. 모든 일이 너무도 순조로웠다. 신혼을 즐기던 어느 날이었다. 사무실에서 새로 맡은 사극의 콘티를 짜느라 몰두하고 있는데 칸막이 너머로 잠시 방문한 외주업체 직원들이 서로 한담을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해의 어느 섬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섬의 이름이 내 귀에 문득 꽂히자마자 나는 하던 일을 접은 채 온 신경을 그쪽으로 모았다. 너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 속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다. 자운용 꽃이 무리진 그 섬의 들판이 그야말로 그림처럼 환상적이더라는 이야기가 들렸다. 로케이션 장소를 헌팅하는 현장 팀원인 듯 했다. 더욱이 밝게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이나 하얀 바다 안개가 구름처럼 흐를 때 분홍 자줏빛이 몽환적으로 자욱한 자운용 밭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 이어졌다. 하마터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도 안다고 나도 그 꿈같은 광경들을 잊을 수가 없다고 끼어들 뻔했다. 다음 말들이 이어졌다. 게다가 그 섬에서 아주 굉장한 미인을 봤어.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자운용은 저리 가라더군. 어떻게 그런 섬에 그런 미인이 갇혀 사는지. 자넨 웬만하면 이쁘다고 왔는데 근데 갇혀 살자니 뭔 말이야? 글쎄 들어봐. 바닷가를 산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미인이 저만큼 지나가더라고. 같이 있던 캐스팅 매니저가 그 아가씨를 보자마자 뒤쫓아가기에 우리도 홀린 듯 덩달아 따라갔는데 그 섬에 어울리지 않게 요새 같은 양옥집으로 들어가더라고. 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문전박대 당했는데 나중 듣고 보니 거기 갇혀 살다시피 한다더라니까. 영락없는 비비안 리였는데 비비안 리? 아무튼 이미지가 우수에 찬 비비안 리? 약간 그런 쪽이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데려오기라도 한 거야? 갇혀 산다 했잖아. 다시는 얼굴 구경도 못했네. 감시받는 것 같은데다 그 섬은 수심이 얕아서 큰 배는 못 들어가고 작은 도선으로 옮겨 타야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두만 누가 통제하면 꼼짝 못하겠더라고. 에이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암튼 다시는 못 만났네. 그 섬 사람들이 그 아가씨 얘기를 꺼내면 다들 쉬쉬하고 입을 닫아버리대. 그 다음에는 우리도 압력이 들어와서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쫓기듯이 나왔다니까. 섬은 섬이더라고. 그들은 또 다른 이야기로 소재가 넘어갔다. 나 역시 마침 협업하는 업체 직원이 찾아오는 바람에 곧 다른 업무에 바빠졌다. 그 작은 섬에 우수에 찬 비비안 리라니 동화 속의 요새 같은 성이라니 잠깐 엉뚱한 각본 이야기를 들은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이성으로 가장 먼저 첫 정을 주었고 그녀로 인해 영화 연출을 꿈꾸게 한 외국 여배우의 이름이 그처럼 후미진 섬에서 떠오를 줄 몰랐다. 아무래도 전혀 연관성 없는 비현실적인 이야기 같아 흘려들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나는 혼자 사무실에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첫 연출과 제작을 맡아 모든 열정을 바친 영화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다.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고 졸작이라는 혹평과 함께 흥행 성적은 참담했다. 아내와는 이혼을 했다. 그녀는 나와 여러모로 어긋났고 상황이 어려워지자 갈등이 심화되다가 마침내 헤어졌다. 삐껍대던 관계가 결국 서류의 도장을 찍는 것으로 합의를 이룬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북적대던 사무실은 인적이 끊기고 늘어나는 제작비를 감당하느라 여기저기서 끌어다 쓴 채권자들만 드나들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실패였기에 나는 더 깊은 시리에 빠졌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다.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졌고 기고만장했던 지난 날들이 스스로 부끄러워 지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그 낭망의 늪 한가운데서 불현듯 그 섬이 떠올랐다. 젊은 시절 원시적인 한 장소가 주던 갖가지 긍정적인 기운과 그곳에서 꿈꾸던 알찬 희망과 아름다움이 떠올랐다. 왜 한 번도 다시 가보지 않았을까? 그 자운용 꽃들은 다시금 자욱하게 피어나는지 달빛 어린 창가에서 혼자 서툴게 익히던 로망스며 밤새 끼적이다가 날이 새면 다시 읽고 찢어버리곤 하던 원고며 바닷가 운동장에서 힘차게 공을 차며 지르던 함성도 떠올랐다. 모래사장의 철석이던 파도 앞까지 공은 차올랐었지. 갑자기 공을 집어주곤 하던 까맣고 깡마른 여자아이 생각도 그제야 희미하게 떠올랐다. 정말 왜 한 번도 다시 기억해보지 않았을까? 그 시절 한때 늙은 아비와 젊은 개무에게 자란다던 불쌍한 그 아이를 돌보고 싶다는 용기도 잠깐 가졌었는데 아이는 그 후로 어떻게 자랐을까? 이제 성년도 훌쩍 넘겼을 것이었다. 기억은 문득 선명해져서 은미라는 이름까지 떠올랐다. 전화벨이 울렸다. 그 순간 왠지 나는 그 섬에서 소식이 온 듯한 본능적인 느낌을 받았다. 가끔 사람은 기적같은 예지력을 지각하기도 한다지만 모를 일이었다. 기억나실란가 모르겄네요. 수화기 저펜에서 어떤 사내가 걸쭉한 남도 사투리로 다소 멈칫거리며 물었을 때 나는 대뜸 그 섬을 떠올렸다. 오래 현장에서 뛰는 동안 여러 지방으로 취재와 촬영을 다녔고 남쪽에도 지인들이 많이 생겼지만 웬일인지 그 섬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예감은 맞았다. 사내는 사내는 자신이 그 섬에 살고 있는 조상춘이라고 했다. 그는 내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고 내가 사무실로 오라고 하자 자기가 아는 장소에서 만나자고 했다. 거칠고 막무가내 적이던 사내 아이 좋은 인상으로 남지 않았던 그 아이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이어진 인연의 끈도 없이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하는 것인지 의아했지만 딱히 못 만날 이유도 없었다. 우선 예전처럼 바쁘지 않았고 그로부터 섬 소식을 들을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작동했다. 상춘이가 만나자고 한 장소는 변두리의 작은 주점이었다. 제가 맨정신으로 이런 말 들이기가 참 못해서요. 먼저 와있던 상춘이가 혼자 소주잔을 비우다 말고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며 꾸뻑 인사를 했다. 한눈에 어릴 적의 모습이 고스란히 떠올랐다. 두툼하고 우락부락하던 몸집에 세월의 무게가 쌓여 그만큼 더 단련된 듯했다. 그도 이제 실한 어른인 것이다. 한 번도 안 내려오시대요. 한 번은 오실랑가 했는데 이미 벌개진 얼굴로 그가 말했다. 그는 아직도 그 섬에 살며 나를 기다렸다는 것인가. 뜻밖이었다. 우리 섬에 오시면 낚싯배는 공짜로 될 텐디. 제가 이래 봬도 어선도 서너 척 갖고 있고 인근 어업권하고 선박 운항권도 싸그리 장악하고 있습니다요. 내 자랑 같지만 사람들이 나 모르게 우리 섬에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한지 오래됐구먼요. 선생님. 상춘이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예전에는 굳이 아저씨라고 불렀었다. 그런데 그가 새삼 나를 그렇게 존칭하려거나 자기가 가진 운항권과 어업권을 자랑하려고 부른 것은 아닐 것이다. 불안의 원인은 알 수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긴장이 되었다. 우리는 약간의 안주와 소주를 추가로 시켰다. 은밀하고 아시죠? 선생님. 이런저런 사소한 이야기 끝에 그가 불쑥 말했다. 내 등줄기로 문득 소름이 돋았다. 내가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사실 그의 전화를 받자부터 그 소녀에 대한 생각이 강렬하게 나를 붙잡았기 때문이었다. 내게 처음으로 아름다움을 경탄하게 했던 아이. 그 아이는 그 뒤로 어떻게 자랐으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영화판에서 일하면서 그 어여쁜 아이를 왜 그렇게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건지 몰랐다. 그러자 갑자기 미친듯이 그녀에 대한 소식이 더욱더 궁금해졌다. 그는 은미의 이름을 던지고 내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마치 그가 오히려 내게 그녀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 기억나지 공주오도네 그 애도 이제 커서 시집을 갔겠네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볍게 웃으며 말을 받았다. 나도 몰래 목소리가 다소 변형되는 듯 하여 얼른 앞에 놓인 소주잔을 들어 일시에 들이켰다. 맵사하고 알딸딸한 기운이 단번에 목구멍을 타고 흘러내려 가슴 어딘가를 서늘하게 적셔지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고개를 떨어뜨렸다. 그랬죠. 개가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선생님은 모르실 겁니다. 상춘이 한탄하듯 말했다. 그의 잔은 진즉에 채워졌지만 그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고 말씨는 어딘지 깍듯하고 반듯해졌다. 자랄수록 그 아이 땜새 온 섬이 눈부셨어요. 보는 이마다 감탄을 했으니까요. 내 앞에 문득 보랏빛 자운용 꽃밭 가운데 서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한 소녀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선명하게 보이듯 충분히 상상이 되었다. 그런데 꺼낸 내용과는 다르게 그가 탄식하던 말을 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는 다들 하나 둘씩 무투로 떠났는디 그에만은 못 나갔어라. 고개를 들어 어딘가를 잠시 응시하던 그가 다시 얼굴을 탁자에 들이박듯이 숙였다. 제가 납치를 했거든요. 걔가 도시로 나가면 틀림없이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몇 사람이 주변 탁자에서 떠들며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지금 나는 작고 외진 섬에 갇혀 어디로도 떠나지 못하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흘러들은 우수에 찬 비비안 리의 이야기가 그제야 겹쳐졌다. 그 아가씨는 요새 같은 성에 살며 산책도 감시를 받으며 하더라고 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무지막지한 인간은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상춘이 말을 이었다. 나는 그 섬에서 은미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줬어라. 호적에 올려 데리고 살면서 묶어놓다 시피 하긴 했지만 그거 외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당께요. 혼자 격해진 상춘이 갑자기 탁자를 쳤다. 그 앞의 잔이 넘어지면서 술이 쏟아졌다. 아무도 개의치 않았고 나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주점에서는 별하별 일이 다 벌어져서 인지 주인조차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근데 갑자기 죽더만요. 바로 며칠 전에. 술이 쏟아진 탁자에 그가 엎드렸다. 이어 무쇠과시 튼튼하고 두툼해 보이는 그의 어깨가 세차게 들썩였다. 마치 세상에 태어나 처음 울음보를 터뜨린 사내 같았다. 거칠고 서툴고 억세스나 그만큼 격렬했다. 죽었다고? 나는 어안이 어안이 벙벙 엎드린 그의 등을 바라보았다. 이제 고작 서른 즈음일 텐데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며칠 전 급성 폐렴으로 광주로 급하게 이송했는디 그만 죽고 말대요. 그가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울음에 섞여 간간히 말을 토해냈다. 아마도 아내가 죽은 뒤 이제야 비로소 애도의 눈물을 터뜨리는 것 같았다. 눈앞에 닥친 현실을 제 자신도 감당을 못하고 있었는지 몰랐다. 격한 분노가 솟구치며 나는 당장 뻔뻔한 그의 면상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무슨 자격으로? 잠시 진정된 듯 그가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이렇게 염치없고 가당차는 넋두리를 하려고 나를 부른 거냐고 물으려는데 그가 옆자리에 놓아두었던 손가방을 끌어당기더니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봉투를 꺼냈다. 장례를 치르고 제가 은미를 위해 해줄 수 있는게 뭔가 생각해봤는데 이거라도 선생님께 전달해드리는게 옳겠다고 생각해서 갖고 왔구먼요. 비통한 눈물까지 섞여 더 벌개진 얼굴로 그가 들고 있던 봉투를 내게 건넸다. 이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유품에서 찾았는디 은미 마음이 이제라도 전달되면 제가 덜 힘들 것 같구먼요. 나는 그것을 받았다. 이제와서 내가 그 가엾고 여린 소녀에게 무엇을 해줄 수 해줄 수 있을까 봉투에는 예전 초등학생들이 쓰던 낡은 공책에서 시작해 매끈한 노트로 연결된 몇 권의 묶음이 들어있었다. 그와 헤어진 지 며칠이 지나서야 받아온 봉투를 열어볼 수 있었던 건 왠지 모를 예감 때문에 두려웠기 때문인지 모른다. 게다가 제작비로 무리하게 발행했던 수표와 어음들의 만기일이 다가와 부도를 막으려면 어디든 도움을 구하러 다녀야 했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했고 약속을 무단으로 파기했다. 치르지 못한 급여 때문에 스태프들이 고소했고 전체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 독촉도 녹록치 않았다. 악평과 조롱이 밤낮으로 귀에 윙윙거렸다. 그동안 너무도 거침없이 승승장구했었기에 처음으로 겪어보는 냉혹한 현실 앞에 그만 무릎을 꿇고 싶었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온전치 못한 내 정신상태의 빈틈을 한꺼번에 습격해왔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지가 철근처럼 내 몸을 찍어눌렀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천지에 아무도 없었다. 열심히 살았지만 헛산듯 했다. 더 이상 이처럼 값어치 없고 의미없는 생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공허감과 낙담의 고통이 막바지에 이르던 어느 하루 나는 침울하고 막막한 마음으로 마지막 의식인 양 그 봉투를 열어보았다. 오늘도 선생님을 보았다. 20년 전 낡은 공책의 첫 장은 단 한 줄로 시작되었다. 오늘도 운동장에 갔다. 선생님을 보려고 갔다. 다음 날의 일기도 딱 그 한 줄 이었다. 오늘 선생님이 많이 웃으셨다. 나도 좋았다. 일기는 짧고 간략했다. 아이의 다른 관심사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의 날짜와 날씨를 적고 오직 선생님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나는 공책을 후루루 후루루 넘겼다. 이 선생님이 누구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 학교에 근무하던 여러 명의 선생님들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참 어지간히도 미련하고 아둔한 나였다. 몇 장을 더 넘기자 가장 긴 문장이 나왔다. 양호실에서 눈을 떴을 때 꿈처럼 선생님의 얼굴이 보였다. 내가 공을 맞고 쓰러지자 선생님이 나를 안고 양호실에 데려다 눕혀주신 것이다. 선생님이 내게 웃어주었다. 진짜 꿈 같았다. 집으로 올 때 선생님이 나를 바래다 주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너는 참 예쁜 아이야. 너처럼 예쁜 애 처음 보았다. 기뻤다. 나도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았다. 참 예쁘게 커야 겠다. 나는 순간 가슴이 멎는 듯 했고 그때의 장면과 느낌이 마치 생생한 화면처럼 뚜렷하게 떠올랐다. 그 선생님은 바로 나였던 것이다. 일기는 드문드문 이어졌고 조금씩 자신의 감정이 더 깊이 개입되었다. 선생님의 이름을 읽고 듣고 쓰며 언젠가 좋은 날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일기 속 소녀의 꿈이었다. 그 선생님이 연출가로 점차 연예계에 알려지면서 동정란에 오르는 소식들도 소상히 메모되어 있었다. 이를테면 그녀의 삶 속에 또 하나의 내가 줄기차게 숨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의 다친 세계에서 그나마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유일한 출구이자 구원이었는지 몰랐다. 이제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옛날 잠시 품에 안았을 때 깃털 같고 솜털 같던 아이 붉은 노을이 지고 해무가 자욱했던 섬마을의 자운형 처럼 어여쁜 자췔만 남기고 떠난 아이의 흔적 앞에서 나는 그저 망연할 뿐이었다.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주는 절반의 재산이라며 음미의 이름으로 거금이 송검되어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였다. 그때 나는 어떤 알지 못할 의욕에 사로잡혀 한 아름다운 소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지필하게 시작하고 있었다.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제가 느낀 이 소설에 대한 느낌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와도 조금은 연결지어 생각해도 될 것 같다. 였습니다. 소설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그렇다는 것이죠. 머리를 식히러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절의 고도인 섬에 들어가 덥고 무료한 일상을 보내다가 보석같이 반짝이는 여자아이를 만났지만 그걸로 특별히 더 인연이 이어지지는 않았지요. 하지만 주인공의 뇌리엔 늘 그 예쁜 소녀에 대한 기억만은 계속 남아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걸려온 전화 한통에도 묘한 예감 같은 걸 느꼈겠죠. 아무튼 재미있는 건 주인공이 그때의 만남 이후로도 잊지 않고 소녀를 떠올렸던 것처럼 소녀 또한 주인공을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인공보다도 간절하게 그리워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노트에 적힌 일기가 그런 소녀의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 조금 더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인공이 소녀의 일기를 읽은 후 그때 이러이러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회한을 조금 더 보여주지 않았다는 부분이 저는 참 좋았어요. 왜냐고요? 이미 지나가버린 예쁘게 빛나던 소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리저리 억지로 나중 꾀 맞추기 한다는 것은 좀 순수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추억은 추억으로 반짝이는 아름다움으로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품의 결론에서 느껴지는 감상은 저의 이런 생각 과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작품을 읽으면서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작가의 참 아름다운 그녀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рыно rique 굿 및 다음에 ievers Want Walmart